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저는 이번에 공간장식을 해보았는데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나무의 거친 질감과 아름다운 선을 이용해서 식생에 가까운 데코라티브적인 공간장식을 시작해보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상태의 굽히 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거친 질감을 이용해보았는데요. 이런 거친 질감을 글로리오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거친 질감은 글로리오사를 통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완화시켜주었고요. 그다음에 글로리오사의 선적인 결을 사용해서 운동성을 강조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의 털 질감, 글로리오사의 붉은 화려한 색감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화려한 그런 공간장식을 제가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